자 아마 이번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문자에 대한 문자학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이것도 2점이라 이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도 공부 안했는데 금방 맞추는 친구도 있어 도형에 상당히 조회가 있으면 금방 알아 그런데 도형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리 봐도 잘 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습이라도 좀 해보자 해서 우리가 10주 동안 앞으로 10주 동안 이렇게 두 문제씩 쭉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게 작게는 2점이지만 2점이 결국은 당락에 있어서 중요한 자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2점이 굉장히 큰 점수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설문회자에 나와 있는 그 몇만 자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1,800자 이내에서 나와요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에 나온 1,800자 이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글자들도 1,800자나 되는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들 왜냐하면 뒤에 갑골문이 없는 것도 있어요 또 금문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예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갑골문만 있고 금문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올 때는 갑골, 금문, 전서가 거의 대부분 다 나온 걸 문제를 내왔는데 뭐 굳이 그것 다 내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어서 1번에 한번 예부를 해본 거예요 자, 1번은 답이 뭘까요? 답은 나와 있어, 그죠? 면 앞에 그런데 알면 보이지만 안 보면, 답을 모르면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그러니까 면 앞에 당뇨할 때 이때 무리라는 뜻으로 당뇨할 때 그 여자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이건 바꿀 수 있어 여자를 빼버릴 수도 있고 다른 거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문제는 뒤에서 찾아요 뒤에서 앞에서 찾기는 힘들어 사실은 뜻에서 찾기는 뜻은 약간의 의미만 캐치를 하고 두 번째 보면 설문의 자 밑에 보면 종, 여, 종, 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여, 마주들 여자와 끝에 있는 이 여자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두 글자가 합쳐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두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와 글자가 합쳐져서 우리 육서로 따지면 전혀 새로운 뜻인 회의 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건데 언뜻 보면은 앞에 있는 마주들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체자를 했으면 뒤에 있는 여자만 보면 알아요 그쵸? 왜냐하면 간체자가 이것만 딱 떼 놓은 거거든 중국의 간체자가 이것만 딱 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간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체자를 배웠으면 금방 아는데 간체자를 모르면 도대체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겠지만 갑골문 보고 우리가 여자 금방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갑골문 그다음에 금문 전서로 이어지는 것은 참조만 할 뿐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는 크게 문제가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설문의 자에서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설문의 자를 제일 중요한 참고사로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 2번, 2번은 정답이 뭘까요? 전, 그리고 오로지 할 전자 전, 잘하네 이 전자인데 역시 이것도 갑골문을 잘 보면 촉택이 있는데 여기 앞에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여자 갑골문에도 한번 볼까요? 혹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게 다 손이에요 손 손의 형태니까 밑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손의 모양이 바뀔 뿐이에요 이게 다 손이라는 형태죠 가운데 있는 건 이건 물건의 형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손이다라고 보시면 다만 이게 짧게 나오면 이게 풀초자 형태고 풀초자가 길면 다 손이에요 두 번째 거기 갑골문 그다음에 금문 전서로 오면 모양 형태가 나타나는데 밑에 설문의 자 해볼까요? 육촌부야 이렇게 되어 있죠 육촌, 여섯 마디쯤 되는 부, 홀부자예요 홀 그래서 원래는 여섯 마디쯤 되는 홀을 원래 전이라고 해요 전 전자의 뜻이 원래 그러다가 나중에 오로지라는 전자로 바뀌었는데 거기 종, 촌 그러니까 촌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촌이라고 하는 이 촌은 그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자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손 숫자에다가 손에다가 이것만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다가 점 찍어놓은 거고 똑같아 이게 아까 이렇게 된 게 손 숫자야 여기다가 점 찍어놓은 거예요 손마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촌이라고 하는 뜻을 따랐고 촌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소리는 뒤에 있는 저는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 모양이 지금 우리 전자의 모양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이게 이 형태가 원래는 이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형성자예요 형성자 그렇죠? 그러니까 형성자로 본 거예요 앞에 있는 건 회의자로 본 거고 설문회자에서는 그게 형성자다 회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설문회자에서는 두 가지 바탕으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는 형성, 하나는 회의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일단은 두 개의 글자가 무조건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자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바뀌어져 있어서 이 모양이 지난번에 우리 인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자 모양도 좀 바뀌어져서 손모양으로 장면에 나와있던 그런 모양으로 좀 바뀌어져 버리는 바람에 글자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한 열 번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한 번 보고 들어가면 아마 조금은 두렵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계속 한 시간 우리 한 번 하기 전에 두 자식이라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만들려니까 어렵더라고요 1800전 내에서 다 찾아야 되는데 설문회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갑골문부터 다 찾아내 다 찾아내는데 또 근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18번은 우리 중간에 다시 한 번 읽도록 합시다 그럼 지난 시간에가 아니라 오늘부터 처음이죠 지난 우리가 고려 말까지 한 번 이승인까지 살펴보았죠 이승인 이후로 양촌 권근 사실 고려 말부터 환직생활을 했지만 조선 초기의 대제약을 문영을 맡은 최초의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양촌 권근이라는 분이 그만큼 글짓기를 잘했던 분인데 이 양촌의 외손자가 누구죠? 서거정 그래서 서거정이 고려와 조선 초기 최초의 우리를 말하자면 최고의 광각문학을 이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글을 굉장히 잘 썼던 분이에요 양촌 권근부터 한 번 읽어 가도록 합시다 주옹설이라고 되어 있죠 설은 앞쪽에는 주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비유가 나오고 뒤쪽에 후반부에 가면서 본래 작자 지은이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뒤쪽에 질려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논은 첫 구절에 핵심 한 첫 문장의 본론이 나와있어요 그걸 쭉 이어서 풀어서 마지막에 그 결론에 다시 한 번 도출해내는 형태가 대부분 논의 형태예요 그래서 설과 논 문제도 간혹 한 문제씩 꼭 나와요 왜냐하면 문장을 묻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을 위한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면서 전체의 그 말이 즉 내용이 어떻게 연결시켜지는지를 한 번 유일하게 보면서 가도록 할까요 개규문 주옹알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주옹에게 문 묻는 사람이 유 있었다는데 물었다 뭐라고 물었느냐 자질 거주하에 그대가 배에 있을 때 이위 어야 즉 무구하고 이위 뭐뭐라고 생각하다죠 고기 잡을 거라고 이위 생각했더니 즉 곧 무구 구자는 원래 갈고리 구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낚시 도구니까 낚시 도구인 갈고리가 없고 갈고리가 없으니까 낚시를 하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 이위 뒤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 생각과 반대되는 뜻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물고기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갈고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뒤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위 상냐 즉 무화하고 상 장사한다고 이위 생각했더니 곧 무화 재물이 없고 우리말로 하자면 물건을 막 쌓아놓고 물건을 팔텐데 쌓아 놓은 물건이 없고 이위 진지 이하 즉 중류의 무소 왕래 아니에요 진지리 그 진지리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 나루를 담당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나루를 담당하는 관리라고 이위 생각했더니 곧 중류 중류는 가운데 중류의 흐를류자지만 중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 한가운데도 중류예요 진짜 강으로 따졌을 때 강 한가운데도 중류지만 강 얼음쯤 그러니까 상류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그 중간쯤이 다 중류도 돼죠 또 중류하면은 그 중간 어느 중에다가 배를 띄워 놓는 것도 중류라고 그래요 뜻이 여러 가지가 돼 여기서는 중류가 세 번째 경우에 중간쯤 배를 띄워 놓고 무소 왕래 오고 가는 것이 없다 우리말로 하자면 오고 가는 거라고 하는 건 관리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나루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당 관리라고 생각했는데 배 띄워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범 일협어 불축하여 불축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물에다가 일협 한 배를 범 띄워 놓고 일협은 일협 편주라고 해서 작은 배를 말하거든요 한 배를 띄워 놓고 능 망경지 무예라가 만 이랑이나 되는 무에 끝에 자죠 끝없는 곳을 능 넘어가다가 넘을 능 자는 물결을 타고 넘어가니까 능이라고 쓴 거예요 넘어가다가 광풍 낭해에 광풍 미친 바람이 불고 낭해 놀란 물결을 만났을 때 장경즙췌하면 돛대가 장 기울어지고 노즙 부러질 채 노가 부러지면 신혼 신귀 표율하여 신귀는 우리말로 귀신인데 거꾸로 하면 다른 말은 또 정신이 되기도 해요 정신이 표 표는 나부끼는 거고 이런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정신이 나부끼는다 이 말이에요 혼이 나간 걸 말이에요 정신이 나가고 두려워서 명제 지척하는데 목숨이 이때 명은 진짜 목숨이에요 목숨이 지척간 아주 가까운 사이를 지척간이라고 하죠 지척간에 재 달려있는데 도지험이 모지라 도밟을도 지극히 험 위험한 곳을 도밟으면서 뭐 무릅쓰다 지위 지극히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있다 자 내 낙시하여 그대는 마침내 이것을 즐겨서 장황이 불회하니 장황은 멀리 가고서는 불회 돌아오지 않으니 하설야 무슨 말이 있는가 지극하자면 무슨 말이 있는가의 말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있는가 여기까지 내용은 지금 주옹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주옹은 뭘까요 배사공이겠죠 배 늙은이니까 어떤 배사공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가상의 질문과 가상의 답이죠 어떤 객도 가상이고 사실은 주옹도 가상의 인물이에요 주옹이라고 했으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나 배사람이나 상선이거나 아니면 그걸 타고 관리하는 세 사람의 직업일 것 같은데 그 세 사람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 그걸 즐긴다라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당신은 왜 이렇게 세 가지 일도 안 하면서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 이런 걸 즐기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달라요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옹왈이라고 하는 부분부터는 이 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이죠 옹왈, 히히라, 아 객 부지사야 그대는 지 그것에 대해서 불사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부인지 심연 무릇 사람의 마음은 조사무상이라 잡고 있다 조사 놓아두다 잡고 있고 놓아두는 것이 항상 된 게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논어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나와요 잡고 있으면 존재하고 버려두면 없어지는 게 심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조죽 존이요 사죽 망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게 전부 다 경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잡고 있으면 존하고 놓아두려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 이건 심이다 이렇게 이건 공자가 이야기한 건데 맹자에서 이건 심이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걸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인지심 사람의 마음은 조 잡고 있거나 사 놓아둔다 이 말은 잡고 있으면 있지만 놓아두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된 게 없어 막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평육 즉 태이사하고 밟을 리자 이럴 때는 그렇죠? 이 리자는 명사로는 신, 동사로는 밟다 많이 쓰이니까 잘 구분해 하셔야 돼요 평육을 평평한 육지를 리 밟으면 태이사하고 태는 크다가 아니라 편안하다 태자예요 편안해져서 사 사는 마음이 쭉 늘어지는 것이 사예요 그래서 방자하다 사자예요 편안해져서 방자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탕지에 있으면 넘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마음이 방자해지죠 처 험경 즉 유리황이라 그런데 반대로 험한 경지에 있으면 험한 곳에 있으면 율자는 떨다 율자고 황은 두려워할 황자니까 떨면서 두려워한다 써있자는 접속사예요 그러면서예요 떨면서 두려워한다 유리황하면 떨면서 두려워하면 가경이 좋냐요 가경 경계할 경자니까 경계할 수 있으면서 고전 진실로 존재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태이유라면 편안해져서 사 방자하게 되면 심탕이 위 망야라 반드시 방자해져서 방탕해져서 위 위험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망자예요 마음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 말 위험해지고 없어져버릴 것이다 그러니 온영 도험이 상경이 언정 나는 영 차라리 도험 위험을 도 밟을 도 밟고서 상경 항상 공경할 지언정 경계할 경자 아니라 경계할 지언정 불욕 겉해의 자황이라 겉에 편안한 곳에 거쳐하면서 스스로 황 이 황자는 맹자에 보면 술과 여자에 빠지는 게 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색에 빠질 황자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곳에 거쳐하면서 스스로 주색에 빠지려고 불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수거가 하나 나왔죠? 선택형에 0A불비 차라리 A하지 B하지 않겠다 차라리 A하지 B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어 여기서 지금 그렇죠? 나는 차라리 위험한 곳에 거쳐하면서 위험한 곳에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죠 조심하게 살지언정 편안한 곳에 거쳐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이 주색에 빠져서 위험해지니까 그런 곳에 거쳐하지 않으려고 뭐하는 거예요 위험한 배를 몰고 그렇게 망경이나 되는 이랑에 그렇게 타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비우고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편안한 곳에 있으면서 주색에 빠져가지고 나를 망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글의 핵심인 거예요 차라리 뭐뭐하지 뭐뭐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보통은 문장 끝부분에다가 히라 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말을 넣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옹 이야기부터 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히부터 나왔잖아요 바로 히라 하고 탄식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왔죠 그러면 그 이야기부터가 요점인 거예요 그 이야기부터가 요점을 이야기한다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황오주야는 부유어정형에라 정해진 형상이 없는데 형상 없기 때문에 뭐예요 잡아두지 않으면 금방 모아두어버리면 망해버려요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구유 편중이면 기세 필경이라 만약 편중됨이 없다면 주에도 나와 있듯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편중이라고 하죠 편중된 게 없다면 그 형세는 반드시 기울어질 것이다 아 있다면이죠 만약 편중된 게 있다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반드시 그 세력은 기울어질 거다 어디로 그러면 기울어진다 여기서 지금 편중이라는 말이 어디로 편중된다는 거예요 조하는 데 편중되느냐 타하는 데 편중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잡고 있느냐 마음을 풀어두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부자 부우하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며 이게 편중되지 않는 거예요 무중 무경하여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이건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무거운 것도 없고 가벼운 것도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중요시 여기는 것도 없고 가벼게 여기는 것도 없어서 오수기만하여 내가 그 가득참을 추수 지키면 이게 만자가 여기서는 좀 어렵게 썼는데 가득 차다라는 것은 수평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흘러가버리잖아요 물일 경우니까 가득 차 있으면 물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니까 수평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이야기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평을 지키면 이 말 아까 이야기했던 편중되는 게 없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없으면 없어서 중지 기형 연후에 가운데 그 형은 원래는 저울 때 저울 형자인데 고르다 형자도 있어요 우리가 평형 할 때 그 형자예요 고를 형자예요 그 고른 상태를 지 유지한 연후에 불의 불측이라 불의 불기 기울기 기울지도 않을 것이고 불측도 기울측 기울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수 오지지 평이니 내 배의 평형을 유지할 것이니 종 풍랑지 진탕이라도 이때 종은 비록 풍랑이 진 떨고 탕 움직이더라도 거 능요 오심지 독 영자호와 거 어찌거자예요 어찌 내 마음이 독령 홀로 편안한 것을 유오 어지럽힐 수는 있겠는가 여기 지금 영자와 앞에 우리가 온영 할 때 영이 다르죠 앞에 우리가 온영 할 때는 부사로 차라리라는 뜻인데 여기는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글자의 의미가 이렇게 다를 때는 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차부 인서 인세 일 거침냐요 차부 하면 합쳐서 게다가 더구나 그런 의미 인간 세상은 하나의 큰 원래 침자는 물에 잠기는 걸 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보면 일심지 대풍이라고 그랬죠 뒤에 바람은 인심 사람의 마음의 인 하나의 대풍 큰 바람이다 여기 있는 침은 그냥 물결로 봐요 게다가 인간 세상은 하나의 큰 물결이요 인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큰 바람이다 이 오 일신지 미하여 게다가 나는 일신 내 일신의 미미함으로 게다가 일신지 미하여 묘연 표닉 어 기중이 유 이렵지 편주가 범 만경지 공몽이라 이 오 일신지 미 나 한 사람의 미미함으로 나 같은 이 한 사람의 미미한 몸으로 요 아득할 묘자인데 언자가 붙었습니까? 의태여 아득하게 표닉 어 기중 그 속에 그 물결 속에 떠다니고 닉 빠지는 것이 유 같다 이렵지 편주가 한 조그마한 배가 범 만경지 공몽이라 만리의 공몽 공몽은 주에도 나왔듯이 원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곳을 공몽이라고 자욱한 안개를 범, 범은 배뚝을 범자니까 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 무슨 이야기냐 아까 세상은 하나의 물결이고 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그 물결 위에 뜨는 움직이는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비유 속에 내 이 작은 한 몸이라고 하는 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 하나가 큰 물결과 큰 바람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아가야 되고 물결 치면 치는 대로 떠다녀야 되잖아 왜냐하면 나는 아주 작은 몸 하나에 불과한데 지금 이 세상은 거대한 물결이고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는 세상에 나는 조그만한 몸 하나인데 이 몸 하나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비유가 뭐냐면 한 조그만한 배가 말려나 되는 그 흐릿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언제 그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개 자 오지 거 우주야에 지 견 일세지인하니 개 대게 내가 거 우주 배에 거 거쳐할 때 자로부터 내가 배에 거쳐할 때로부터 지 다만 견 일세지인 온 세상 사람들을 보니 의역하자면 내가 배에 있는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보았더니 시기하니 불시기환하고 믿을 시자예요 그 편안한 것을 믿고 불사기환이라 그 근심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누가 주체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육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편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고서 뭐를 걱정을 안 해? 근심에 대해서 파도가 쳐서 거기 육지까지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쓰나미가 밀려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누구냐 하면 권근은 자기는 엄청나게 물결이 치는 바다 위에 조금만한 배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안전한 땅에 있으니까 여기는 위험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사기욕이 부도기종이라가 참 이 사자는 마음대로 하다 이 말이에요 그 욕심을 마음대로 하다가 부도기종 그 끝을 도 깨할 도 깨하지 않다가 즉 의역하자면 자기 욕심 부리는 대로 다 부리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도 안 해 그러다가 이지 상륜이 복몰자 다이라 서로서 빠질륜 서로 빠짐에 지 이르러서 이 말은 서로 위험에 빠져서 복 뒤집어지고 뭘 빠지는 자가 다 많더라 이 말 그러니 객하 불 시지 위구하고 객은 그대는 나그네는 어찌 시지 이것을 위구 근심거리로 걱정거리로 위 삼지 않고 이 반이 이 오야야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고 써있자 여기를 생각하다 도리어 나를 위태롭다고 여기는가 그 말은 뭐죠 나를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나는 막상 뭐해 안 위태로워 왜죠 나는 항시 위험하다고 생각한 곳에 지금 엄청나게 파도가 치고 물결을 치는 곳에 나는 배를 띄워놓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항시 아까 뭐한다고 그랬어요 경계한다고 생각했죠 나는 초심스럽다고 생각해 위험한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야 자기네들은 안전한 육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해버려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욕심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부리다가 결국은 종말이 어떻게 올 건지 생각지도 안 해 결국은 어떻게 하고 나서 빠지고 나서 그때서야 우리가 위험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아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양촌의 생각이에요 일종의 지난번에 우리 시험도 나왔는데 번안법이라는 게 있죠 번안법 번안법이라는 건 시에서는 보통은 사공들은 편안한 낚시를 들이오고 이라고 하는 것은 한적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낚시를 들이오고 낚시하는 사공의 이야기인데 어느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게 번안법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산문으로 따지자면 번안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뱃속에 있는 나는 사실 뭐 하는 거고 안전한 거고 편안한 육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비우고 똑같이 세상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 이 객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으니까 한계씩 경계해야지라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편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위험한 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옹 뱃놀이, 뱃사공의 어떤 늙은 뱃사공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은 설 뒤에 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구론의 어부사 이야기를 차용해요 여기 빌려온 내용이라 노래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옹구현이 가지와요 이 옹이 두드리고자예요 배전현, 배전을 두드리면서 이 말은 배 앞쪽에서 이렇게 배는 옛날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가지왈, 노래하기를 묘 강에 해 유유한데 묘 아득한 강과 바다는 유유 유유도 아득히 펼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아득한데 범허주해 중류로다 허주, 빈 배를 범 띄워놓다 중류해 어조사 했자는 뜻이 없어요 여기서는 중류에다가 빈 배를 띄워놓네 제 명월해 독왕하니 밝은 달을 제 싣고서 독왕 홀로 가니 요 졸세의 우유로다 요 애호라지 편하니 졸세 해를 마치도록 해가 끝나도록 우유, 우유라는 건 합쳐서 한가롭게 논이는 모양, 건이는 모양이 우유죠 한가롭게 논일 것이로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를 간단하게 시로서, 사로서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조사 했자가 들어간 건 우리가 사부에 들어가거든요 사나 부 구로 안에 어부사에 들어가면 이 했자가 나오잖아요 그 형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객이 거하고 사는 여기는 인사다라는 뜻이죠 손님과 그 나그네와 인사를 하고는 거 가버렸다 그리고는 불부여언이라 타신은 여 함께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 어부사 끝부분하고 똑같죠 어부가 굴원하고 인사를 하고 떠나고는 타신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하고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어부사를 보고서 권근이 세상사 위태로움에 대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고려 말, 조선초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생명의 위태로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처세술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처세술이 쉽지 않을 텐데 양촌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처세의 방법에 항상 자기는 지금 위험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경계를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야지 안전한 곳이다 나는 지금 편안한 길을 가고 있다 이곳은 절대적 안전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거기는 유태로운 경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기는 이야기거리가 문제거리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객, 그대는 나그네는 어찌해서 이것을 경계로 삼지 않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에 배를 띄워놓고 만일항이나 되는 끝없는 파도를 넘어가면서 광풍을 만나고 아주 물결이 큰 물결을 만나가지고 노가 부러지고 도시 부러질 때 정신이 그냥 없어서 지척간에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위험한 경지에 있는 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위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캑이 생각할 때 위험은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옹이 생각할 때 그건 뭐다? 그건 편안한 거예요 왜? 경계를 하니까 조심하니까 그럼 조심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닥치더라도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더라도 언제 조심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면 나는 시안이라고 해버리면 그 편안한 곳만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했던 복몰 해버린다 뒤집어지거나 배가 뭘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몰 자체도 배니까 복몰이라고 쓴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는 게 복이고 배가 가라앉아버리는 게 몰이거든 세월호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진 것 자체가 복 그리고 나서 빠졌죠 그게 몰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복몰이라고 쓴 거고 사실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위험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려 말하고 조선정기하고 연결시켜서 3교시에 한 문제 정도씩 꼭 나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고려시대도 시기적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시대도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문학을 가지고 물을 읽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문학사를 가지고 거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겨우 읽다고 해봐야 어디 정도 오느냐 하면 고려시대는 이규보에 와서나 겨우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재연에 와서야 조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론을 묻기는 좀 애매해 그래서 고려시대는 문학론 보다는 주로 이런 내용을 묻는 문제 내용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느냐 지난해는 정도전의 글들을 주로 냈던 거예요 정도전 글들도 그런 글들을 파악할 수 있는 몇 편의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촌 글도 마찬가지예요 아쉽게 목은 이 세 개 글이 엄청 많이 남아있지만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 성리학적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물어보기는 부담이 많아요 문제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히려 고려 말 조선촌은 이렇게 도원 이승인의 글도 있는데 이승인도 많지 않아요 양촌 아니면 정도전 삼봉 그래서 양촌 글도 좀 많은데 시간이 좀 된다면 정도전 글하고 양촌 권근 글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몇 편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첫 시간이니까 좀 쉬었다가 갑시다 목이 아프네